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밥 먹자 빨리 와 밥 줄게 먹고 이리 와 일로 이리 와 물렸다 여기 자연인의 하루는 강아지들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레야 가자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자자자자 밥이다 이쪽으로 와 야 됐어 밥 먹어 많이 컸네 어? 가서 밥 먹어 사람은 대신 해도 짐승은 대신을 안 한다 아이고 얘네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? 그렇죠 해주는 만큼 잘하죠 얘들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백마디 말보다 위안과 기쁨을 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빨리 밥 먹어 차렷 차렷 잘 자서 어? 이제 신발 물고 가지마 알았지? 신발 물고 가면 안 돼요 신발 물고 가면 혼나요 아르바이트 일하러 간다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알았지? 그래 그래 아침 맛있게 먹어 신발 그만 물어 가고 자 강아지들 아침밥을 챙겨주고 난 뒤 자연인은 항상 이 연장 냉장고를 찾는데요 오늘은 드라이버와 함께 라디오를 챙깁니다 설마 라디오 분해 하신 거예요?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속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신기하잖아 어렸을 때 옛날에는 정말 이 속에 사람이 들었는지 아니까 궁금해서 한번 뜯어만 거죠 사람이 없었어요 라디오만 고장을 내놔갖고 아버지한테 진짜 엄청 혼났어요 이제는 멀쩡한 물건 대신 고장 나거나 버려진 것들을 매일같이 분해하는데요 다른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이런 부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틈틈이 분해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거죠 아이고 아침부터 뭐 하세요? 잘 잤어요? 네 잘 잤습니다 잘 잤어요? 아버지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? 라디오 분해 한번 해봤어요 라디오 분해? 네 야 라디오 속을 본 적이 없어서 부품들이 아주 생소하네요 와 라디오가 이렇게 생겼네 옛날 라디오인가 보다 아주 옛날까지요 그쵸 요즘엔 이게 작은데 되게 요즘은 라디오 잘 안 듣잖아요 그쵸 거의 요즘엔 아니죠 또 이런 거는 이제 다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 요 속에 구리가 들었어요 여기요 구리 그러면은? 네 아 이걸 이제 분해해가지고 이런 건 이제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? 그렇죠 요거 정도 하면 한 요거 한 쉽게 말해서 한 천 원? 천 원? 네 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네 버리지 않고 네 다 돈이에요 저희랑 우리랑은 시각이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 있으면 아 이거 어떻게 버리나 이거 재활용해 버려야 되나 어떻게 버려야 되나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네 전문가들만 알지 그렇죠 많이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할 일도 많은 데다가 이런 취미까지 있으시니까 뭐 저희는 이곳에서 심심할 새가 없겠어요 제가 뭐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제게 혼자서는 좀 힘들거든요 좀 도와주시면은 그럼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좀 조금만 좀 힘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제가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만드시게요 서윤씨 네 강아지 네 집이 없어서 집을 좀 지어주려고요 아 예 예 예 니네 들었니? 집이 생긴대 자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지우고 됐고 4개 하나 둘 셋, 네 개 네 하루아침에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겨울도 눈 깜짝할 새 오겠죠 추워지기 전에 미리 강아지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아 역시 둘이 아니니까 편하네요 그러게요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오케이 키높이 이렇게 너무 낫나? 요정도? 아니 아니 안 나지 아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피가 승윤씨 요거 되고 알겠습니다 똑같이 4개만 더 자르면 돼요 예 아 이거 뭐 손발이 척척맞습니다 두 분 자리가 모든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게 좀 귀찮을 법도 하지만은 생각한 대로 완성되어 가는 걸 딱 보면은 즐겁고 또 보람찹니다 그에게는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신나는 놀이이기 때문이죠 아 힘드시죠? 제가 한번 봐봅시다 아 아 아 힘드시고 한번 봐봐 이게 근데 또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승윤씨 잘할 것 같아 네 그냥 박아보세요 이게 섣불리 내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못이어가지고 아유 잘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승윤씨가 도와줘도 나머지는 제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도 온 김에 이거 해드려요 아니 자재를 자재가 판넬이 지금 없어서 이제 가서 판넬 어디 재활용되는 판넬을 구해가지고 와서 아 지금 자재가 없군요 네 네 네 지붕도 씌워줘야 되고 네 그래서 판넬을 좀 제가 구해서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 그 괜찮으신가요? 도와주셔서 네 아유 이 정도만 해도 승윤씨 많이 도와주시고 아 그래도 틀을 잘 잡아놔서 네 네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네 네 한 마리당 집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당 네 아파트가 생겼으니까 아유 재활용 판넬 구해서 틈틈이 집 지어주신다니까 에헤이 조금만 기다려 싸우지 말고 왜그래 장난이지? 네 finance 지구 랩